전남 고흥군은 오는 18일, 대한적 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주관으로 사랑 나눔 헌혈행사를 갖습니다. 이번 헌혈행사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학교 방학, 단체 헌혈취소 및 지연으로 혈액수급에 빨간불이 켜져 지역사회의 헌혈참여,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마련됐습니다. 공직자와 유관기관 및 의료기관, 일반 주민들이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2개 팀으로 나눠 1팀은 고흥군청, 2팀은 도양업사무소와 고흥종합병원에서 진행됩니다. 헌혈 희망자는 전날 금주 및 최소 4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고 당일 아침 식사는 필수이며, 문진과 간기능, 비영시형관형 검사 등 기본검사 11종을 받을 수 있어 자신의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. 고흥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확진자 급증으로 헌혈자가 감소하여 혈액수급에 어려운 시기이니,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. 기상캐스터